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찬 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다가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뭘 살펴보냐 오늘 삼성전자 이외에 카카오드에서 한번 얘기를 카카오 카카오가 참 잘 나가는 주식이었는데 기업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가 계속 지금 뭐 바닥을 뚫을 계셉니다 바닥을 뚫을 계세라서 과연 진짜 카카오 주가는 하반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카카오가 왜 인기가 많이 카카오도 솔직히 삼성하고 비슷하게 이것도 국민주식이야 국민주식 이 국민주 이 국민주만 되면은 영 재미가 없어요 영 재미가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잘 안올라 또 어느 순간부터 국민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보니까 같은 개미들도 국민주를 설계 속 안좋아합니다 안좋아해요 어 특히 뭐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죠 지금 금리 상승 이러다 보니까 좀 성장주들이 아주 투자 심리가 아주 꽁꽁 얼어버렸어 꽁꽁 얼어버렸고 좀 여름인데 참 얼마 안되는데 카카오 주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피 데뷔 했을 때 하락폭이 너무 커요 벌써 시총이 한 12조가 날라가 버렸어 12조가 12조가 그냥 증발해 버렸어 증발 과연 진짜 하반기에 오를지 안오를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 줍니다 궁금해지고 일단은 국내 대표 성장주죠 카카오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대폭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주시장 조정에 따라서 성장주도 주가가 조정 받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있고 경기 둔화와 관련된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투자 심리를 계속 위축시키고 있더라 하지만 보니까 증권가 이 증권가에서는 현재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글로벌 확장 이 글로벌 확장 점점 더 확장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확장과 이 컨텐츠 이 컨텐츠에 대한 그 모멘텀을 이끌지 않겠나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1일날 그 우리 한국에서 따르니깐 전날 카카오 주가가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피 1,100원 올랐어요 해도 1,100원 올라가지고 85,000원 8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이날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1.3% 상승했는데 어 올해 들어서 카카오 주가가 몇 프로 빠졌냐 벌써 25.76% 빠졌다 25.76% 많이 빠졌죠 어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카카오 주가는 거의 25% 빠졌고 하여튼 같은 기간 코스피가 10.13% 하락권과 비교하면은 하락폭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어 코스피 보다도 더 많이 빠진게 카카오 주가더라 지난해 말 그 카카오 시가총액이 50조 1,500억 이었어요 시총이 50조 1,500억 짜리였는데 어 이게 전날 보니까 37조 7,475억 이라네요 37조 7,477억 75억 5억 참 바람이 내네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50조 37조 7,000억 이니깐 한 12조와 넘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다 어디론가 사라졌어 증발해 버린 겁니다 어 코스피 그 시총 순위도 작년 말에는 5등이었어 5위 잘 나갔습니다 5위에서 현재는 뭐 9위까지로 이제 밀린 거죠 4계단이나 하락을 한 거고 그리고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 어 밤잠이 않아요 밤에 잠이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꽤 많아요 제가 카카오 주식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카카오의 추락은 그 기술주의 하락과 그 자체적인 모멘텀의 부재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어 기술주의 하락과 모멘텀의 부재 부재 때문이다 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그 우려함과 그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때문에 어 대표적인 그 성장주인 그 기술주들이 현재 보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상당히 보이고 있고 그 거리 두기가 또 해제되고 있어요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현재 해제되고 있구요 각종 활동이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되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이 이제 약간 약화되는 전망이 있어요 성장성이 약간 악화되는 전망이 확산되는 것도 플랫폼 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그 실적 어닝쇼크 우려도 영향을 미쳤는데 앞서서 카카오는 올해 1분기에 그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31% 한 1% 오른 1조 65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15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1587억 어 이는 그 시장 전망치를 각각 5.1% 1.8% 하위한 수준인데 영업이익률도 줄어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 줄었다 그래서 카카오의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12.5%에 비했던 거에서 올해는 1분기 벌써 9.6%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줄고 있다 뭐 규제까지 또 한 몫을 하는거 규제 각국 정부가 이제 거대한 거대해진 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인터넷 업종의 주가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제 때문에 상당히 또 피받죠 굉장히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 뭐 하여튼 카카오가 좀 타기 컸어요 너무 문어발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하반기를 다섯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를 일단은 그래요 지금 지난 1년간 주가조정이 충분하다 1년 동안 주가조정이 충분했고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이 확장되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그 가치가 부각될 거다 그래서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반기 실적 이미 바닷건을 형성한 만큼 주가는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을 기대한다는데 특히 웹툰, 메타버스, 커머스, 블록체인 등 이런 주요 성장사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겠죠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이들 사업의 성과 이 성과가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게임, 블록체인 등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7개 국가에서 택시 서비스를 확대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보니깐 게임은 오딘의 대만 성공 이후에 일본 및 글로벌 진출을 한 채 준비 중에 있고요 글로벌을 겨냥한 다수의 신작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툰이나 웹소설은 그 만화와 도서 시장을 디지털 하면서 작가하고 유저 풀을 동시에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체 컨텐츠 시장 기격을 약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웹툰 보니까 단연코 카카오가 올해 가장 많이 집중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웹툰은 그 전사 성장률을 큰 쪽으로 큰 폭으로 웃돌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도 늦어도 내년에는 이 기여도 가능한 사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기여도가 가능한 사업 웹툰 쪽을 많이 보고 있더라 중장기로 볼 때 웹툰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가지고 2차 저작물 시장 일부도 잠재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카카오는 톡비즈, 모빌리티, 페이 게임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들이 이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1분기 마진을 고려했을 때 연간으로 약간 더블 디짓 좀 높은 것 같아요 더블 영업이익률을 무리 없이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증권사 투자증권 연구원들은 좋게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지금 힘들고 있죠 힘들어 하고 있죠 주가가 상당히 지금 언제 오르는가 다들 뭐 하반기에 좋지 않겠다 보는데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카카오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아 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일단은 뭐 성장주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잘 판단하셔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